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의 생명양식 잠원 31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는 양틀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기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혜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그 행한 일로 말매야마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이 긴 내용을 제가 일부러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자문의 마지막 장인 31장의 마지막 절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부제와 같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역할의 대상은 남편, 가족, 그리고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피로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피로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제할 때에도 그들의 피로를 정확하게 알아야 피로한 것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와 함께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 번의 구제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일을 자신이 집적하지 않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들에게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여인을 지칭하는 명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칭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전적인 의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자신의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개인적인 욕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 일이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기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무선 일을 할 때에 나의 내면의 동기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가 올바른 일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삶의 태도이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의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